로망이라면 주일날에 같이 예배드리러 가는 거? 친구의 동생이 당했다는 거예요. 2단이라는 거 알고 난 뒤에 무너져. 남편은 안 믿어요. 그런데 그 2단자는 안 하면 안 돼. 그게 전부 다였으니까. 교회가. 둘이 이제... 손 좀 잡아줘. 그때는 이게 공황장애인 줄 몰랐거든요. 속이 안 쉬어지더라고요. 그리움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는 거잖아. 놓고 나가는 거잖아. 세 번 겪어버리니까. 네? 지저분하긴 하네요. 인생이 김치야. 한쪽도 너무 잡혀. 나도 그밖에 힘들어.